이번 소감은 굉장히 가슴속에 잊고 살았던 뜨거움이 물빙듯이 밀려와서 뭉클했던 순간이 몇 번 정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제가 갓 뽑은 그런 감자같은 농작물같이 나오는 모습이 정말 저 시대에 잘 살고 녹아들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. 옆에 있는 재홍씨는 갓 뽑은 가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그런 영화를 처음 봤는데 굉장히 울컥울컥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.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였고 영화를 촬영할 때도 정말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설레였는데 그런 감정들이 영화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다음주에